오늘 아프리카는 멜론 두명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해요 저는 양념이 더 맛있다 저는 공간이 더 맛있다 저는 잘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다 나는 잘 먹은것 같다 나는 잘 먹었지만 지저분이 너무 맛있었어요 나는 잘 먹었어 나는 나는 잘 먹었다고 나는 못 먹었다고 나는 다 먹었다고 진짜 게살 샀어요 너무 맛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